지옥의 불길도 죽음의 시면도 이 몸을 넘볼 순 없다 정신차리지않으면 개이온단하게 될거다 어? 안단나? 아 온다면서 씨발 마이야 온다면서 페이크핑 지리네 아 온다고 싸웠더니 개씨발 뭐야 페이크핑 아 뭐야아 와 온다면서 씨발 피 존나 찍어놓고 싸웠더니 안오고있네 아아 ㅈ같애 애드만 불가도 아 뭐해 아 뭐해 이 씨발려나 이거 뭐하는 새끼야 뭐야 뭐야 잡았다 애들 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 소내야 존나 소내야 뭔가 너까지 죽으면 소내야 너까지 죽으면 확실히 소내고 나만 죽으면 괜찮고 뚜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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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내야 소내 이러면 손해 아닌데 어신 안들어갔네 괜찮네 어우 패기가 헤헷 씨발 새끼야 아 앨리스 형 씨발야나 아 아 야 용 용 나왔냐 하나 잘라야돼 하나 잘라 아 이 씨발놈들이 하루종일 오고지랄여 아 아 탄만원 아 아 아 아 야 이거 나주면 안돼 이거 야 나주면 안돼 이거 따지는데 지금 다 이 새끼들 이거 궁쿨 들어오면 나 뒤지겠다 일단 빠져있다가 간좀 봐주면서 그렇죠 간 보겸 간좀 봐주다가 야 이 씨벌마이야 이 적같은 마이 아 인지해라 제이스포킹 아 인지좀하지 이새끼 뭐 씨발 보견바야? 뭐 부바야? 아 뭐야 그 길 뭐야 아 씨발 아 아 아 뭐 보견바 아니야 방풀에서 찾아온다니까 아니 여기까지 돌아와서 찾아와야지 포탑 밀렸는데도 이게 말이 안되는 동선이라니까 아 아 이 새키 타이밍 X때네 포탄 타이밍 야 아 얘들아 개새끼들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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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 개새끼때문 아 우리는 왜 백업이 안좋아 마이 씨발 아 아 짜잔 짜밍 짜잔 아 아니 다 안들어가는거지 씨발 미치겄네 이거 아니 그 까놈넨 다 왜 안들어가는거여 다 반피웠는데 아 아 돌삐겄네 이거 아니 알리도 호흡했는데 아니 왜 다 호흡 안하지 이거 차량 위치가 좀 그렇다 아 시발렬 완전 못박이인가 시발렴이 진짜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진성 못박이인가 저 새끼는 아 뭐야 이들은 또 시발라 무슨 탑 많아 이 시발넘들이 무슨 탑에 아니 시발네들 무슨 자 여기로와 미치겠네 이거 아 시발 폭탄의 위치가 약간 국형인데 시발넘 시발넘들아 아 시발 폭탄 오오오오오오오와와 웨웨웨웨 마이 시발렘 용타이밍인데 탑 밀어버리기 와아 다이애나 미친 풀 발 해버리지만 안돼이 개새끼야 여기 시연이 지금 들어왔냐? 시연이 지금 있나? 야 다 죽었냐 우리? 아 뭐하냐? 다 던졌어? 알린? 알린? 홍 될거 같냐? 너 죽겠는데 야 야 야 특패 특패 아 난리 당기네 이거 아 이제 죽었냐? 아 어따 밀어 이 시골? 어 게이득 이 시골은 이럴 때 키는 거여 아 앨리스 쥐새끼 정말 진짜 판마나가지고 존나 힘들었네 스타맞고 뒤져버려 개새끼야 아 앨리스 개같은 스타맞고 뒤져버려 스타맞고 뒤져버려 스타맞고 뒤져버려 스타맞고 뒤져버려 스타맞고 뒤져버려 아 머리 좀 감아야지 delays 저쥐새끼